오라산맥을 넘어갑니다 산맥이 어딨어? 산맥이 없잖아 도라산맥을 넘어가는 중 너무 배가 고파 간대만이 먹을까요? 따로 해 사진이 있다 그림으로 고르면 되겠네 이거하고 이거 두개 시킬까? 치즈에다가 이렇게 한건 좀 힘들지 하나만 먹어 먹어 오빠 맛있어요? 난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만두 되게 미니만두네 미니깅이만두 치즈 밤버 아주 좋아 갓집이 다녀는 다래 갓집이 다녀는 다래 갓집이 다녀는 다래 갓집이 다녀 갓집이 다녀 갓집이 다녀 산맥은 없음 노란산맥 남쪽은 그냥 언덕임 많이 탔 갓집이 다녀 갓집이 다녀 짠뽑지 갓집이 다녀 짠뽑지 가서 맨뉴토를 이렇게 했다 대상을 하고 나라에 이걸 나왔을 때 왜 꽂냐면 이걸 빼야지 몇 번 기계라고 인식이 저 사람들이 되나 봐 나는 이제 항상 가져가서 3번 기계 경유 몇 리터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걸어 그럼 들어가지요 처음에는 헤매시더니 아주 이제는 고수가 되셨구려 하루에 한 번씩 넣어 하루에 한 번씩 오빠 하루에 한 번씩 얼마 정도 넣죠? 항상 색상에서 조금 떨어지면 넣어서 53리터 정도씩 넣었어 아무리 멀어도 150km 전에는 다 있더라고 조이서 딸꾼이 왜 이렇게 생각나지? 헤름 36이라고 예전 소련시처럼 정치범 수령소로 알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거기에서 거기서 좀 차박을 할 생각이니까 가봅시다 여기엔 좀 차라리 흔들이 있네 어떤 박물관으로 변해 있을까 아 설마 이건까? 응 그런 거 같은데 애기동 이런 수용소인데 헤름 36 어 아 나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나한테 오니? 나한테 오는 거 아니구나 누나들 딱 살아가는구나 누나들 딱 살아가는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이곳에서 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도 되나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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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잘해 안전하게 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응 응 한국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왔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곳으로 왔고 모스코바로 가고 있어요 여우 야 카메라 화면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차를 좀 옮겨야 되겠어 아저씨가 저쪽으로 먹이래 오늘은 뭐해 먹지?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 비빔밥? 양파 당근 호박 버섯 계란 고추장 참기름 나 이거 한 잔 말했네 짠 저 아저씨가 가이드래 가이드? 라스비스테 예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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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추장 oons 아르바이트 정말 매일 다리 3회 추적 캠 캠 캠 캠 캠 캠 캠 캠 1급의 프리미엄 샾 프리미엄 룩 프리미엄 드리미엄 왕 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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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 프리미엄 크리미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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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 근조의 페르 36이라는 예전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의 굴라크 이게 이유 없이 잡혀온 사람들 많아. 스탈린 욕했다고 오빠가 밖에서 막 강치 눈을 피는 데 잡혀왔어요. 그런거야.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 잡혀오고 그런거지 말도 안되는 스탈린 욕 스탈린 욕 어? 뭐지? 어저께 저거 물 아닌가라고 했는데 진짜네. 우리 물 받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짜리가? 아까레이 치. 아가구. 무슨 말이야. 야누마고고. 아까레이 치 바르스킨. 아까레이 치. 아까레이 치. 아까레이 치. 아까레이 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안 돼. 상상을 해보자. 아, 큰 강이 있다 뭐 이런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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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한 번 더 할까? 빨리 정하는 것도 맞네. Healthyity. 세탁 한 번 더 할까? 네. 네. 저 세탁기 우리 안 가져왔으면 난리 날 뻔했어 그치? 가끔 프로카페에 빨래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찾아다녀야 되잖아 뒤에 소리나? 무슨 소리야? 냄비? 이거 손발이 손발이 시베리아만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잖아 공원 쪽에 가서 있을만한 곳에 있으면 있고 아니면 그냥 가장적으로 좀 더 갔으면 싶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다 차를 댈 수는 있는데 별로 입고 싶진 않죠 도시가 별로 이 정도면 또 내가 있어주면 한대 한적 하니 카마강 강변에서 이따가 가는걸로 네 뭘까? 뭘까? 저것도 랜드마크였는데 근데 성당이라고 해야 돼? 교회라고 해야 돼 아니야 러시아 정교회니까 교회겠지 근데 확실히 다른 강변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 느낌이 뼈칸 공업도시 같은 느낌 아주 좋아 근데 야외 도시 아주 좋아 싸보이 싸보이? 맞지? 싸보이 되게 난 전문적으로 주문했어 싸보이? 아지? 다 알았잖아 꼬꼬데 치킨 치킨 넣자마는 이제 배워야지 심도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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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휴식 오빠 오빠 아 두꺼 뭘 찍는거야? 나 혼자 슈퍼도 갔다오고 약국도 갔다왔어요 오빠 여기 위치 짱이에요 좀 무서운게 이제 없어지고 다 그냥 가족도 많고 연인도 되게 많고 어디가 좋다는거야? 이렇게 다 연인들 이렇게 다 연인들 이렇게 다 연인들 이렇게 다 연인들 좋네 유명 관광지 찾아서 막 멀리 가신거라고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보는게 재밌는데 뭐 여기요 이게 뭔데 여기 슈퍼마켓에서 없어요 아 슈퍼야? 네 금요일 밤 휴지통이 참 많아서 좋아 여긴 뭐야 뭔가 약간 조지아 음식점? 아니 살면서 또 페르미라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걸어다닐진 또 몰랐네 쫑식당 일식당 뭐 이런거 어 뭐야 이거 버거 버거 버거쥬 응 우리 동네 버거쥬 여기있네 뭔가 클럽 같아 일로가면 우리집이네 맞아맞아 근데 너무 어두워 자 여기서 왔던길로 다시 가느냐 일로가서 쭉 돌아가느냐 여기를 헤치고 가느냐 우리 동네 투어 끝 우리 동네 투어 끝 여기 여긴데? 뭐야 여기도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다 뭐야 경찰이다 경찰 아저씨 있음 땡큐지 사람은 조심건만 안하나? 잠 상태 나오니까 좋네요 응 응 응 응 응 여보 나 깼어 다 좋은데 저 아이들은 뭐가 저렇게 신났을까 와 역대급이다 여기 러시아 뭐 그냥 도시의 주차장에 있을 때 저런 클럽 음악이 가끔 나왔지만 여기 볼륨이 역대급이다 뭐 러시아 거의 거의 모든 도시 동네 아이들은 저러고 노는거 또한 우리가 왔다 와 이건 뭐 클럽이네 그냥 쟤네 집에 안가나 테크노가 끝나고 다시 노래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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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에 모스코바를 찍었어 바로 직행을 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안녕 카마강 안녕 오늘 제 이름은 운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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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는거죠? 모스코바 쪽으로 직진 카자 액스 800km를 갈게요 이거 너 지금 몇시야? 2시 54분 2시 54분? 네 4시 54분 2시간이 나면 한거야? 오늘 하루는 26시간 그럼 나는 운전을 2시간 더 하는거네 뭐 어쨌든 빨리 머스코바 가서 폭정으로 빨리 갈지 결정을 해야되니까 여기는 카자 이것은 불가마 그냥 한바퀴 둘러보고 갈려고 그냥 갈라먹어 9시간째 운전하고 있는데 힘들죠? 오늘 10시간 예상했어 진짜요? 어 오늘 750km를 여행하고 지금 가고있어 내일 650km만 가면 머스코바 넘쳐갈수있어 오늘 750km를 여행하고 가고있어 보게 이번에 사 connects 후 바이러스 고급